은신해여고 앉아있네. 파우터 뺏겼어요. 망치머리 뺏기. 오 뭐야. 오. 바로 앞에 왔다. 아. 이봐. 이봐. 미쳤어 지금. 아 아깝다. 지금 개피인데. 잡았어. 잡았어. 나이스 나이스. 오 뭐야 뭐야 뭐야. 악머? 살아나자마자 있냐? 리스폰 지점을 거지같이 주네. 안 돼. 티영. 안 돼. 오 뭐야 뭐야. 얘 군이구나. 와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. 괴로님. 아 저거 한 대가 많네. 내 죽은 자리 하나 피어. 간다. 곰님한테 간다. 곰 토감. 아. 포. 아 상꼭. 미친. 천천히 해 천천히. 우리가 이길 바랍니다. 저 피어 개짜증 난다. 아 아. 투맥 쓰고 들어오네. 안 돼. 끈적. 끈적 살. 아아. 걸렸어. 원래 몰려가. 꽁치로 찾아내야겠다니까. 디져라. 나이스. 나이스. 아 존나 아파. 나이스. 우리 사리기 마음대로. 사리면서 같이. 어어. 사리면서 사리면서. 개피 개피. 아. 개피. 아. 아. 왜 옆에 있냐. 사리야 살. 한명이. 맨쪽 보면. 한명은. 오른쪽 바스비. 아싸. 쟤 뿜머림. 퍽 뿜머림. 가운데 파산쪽. 아. 반반쪽에서 온다. 아. 인사. 와우 와우 거기다 앞에 나이스 같이 도와주자 내가 파톤 먹을게 구슬 먹으러 가자 구슬 먹으러 가자 구슬 없노 잘잠다 이롱 이거 양쪽에서 올 것 같은데 아아 코앞에서 풀렸어 아아 까비 피 채운다 기둥 뒤에서 나이스 나이스 팀샷 디디디디 화력팀은 이러라고 있는거지 하하 내가 위치선정이 굴디구나 와우 언제 들어왔어 이 위치놈 방금 전에 아아 난 깔피 차례대로 손에 넣는군 와우 걸작 걸작 좋다 이거 와 순하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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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궁 나왔어요. 아 저 진짜 투명쟁이 미치겠네. 쟤네 궁 하나 있으니까 카운터 궁으로 쓸게요. 오케이. 왔니? 카운터 궁! 카운터 궁! 내 궁 있어 미친! 개빨라. 저게? C 피해지네? 와.. 와.. 10킬 남았어? 조심조심 천천히. 어 쟤네 스펙도 있다 지금. 뭉쳐요. 아직 안 끝났었지 모르겠는데. 최단 멀리 끝났다. 천천히 가만히 가만히 대기 대기 대기. 오게 만들어요. 온다. 스펙도 없었다. 중앙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? 그쪽으로 간다. 그쪽 입구. 반피. 개빨라님 바로 어디다? 아이고. 까비. 아 왜 툴로 나와. 풀렸다. 이 새끼 여긴데 왜 여기 사려주냐. 그니까. 존나 위험해. 이거 또 말이 이기고 있으니까. 막 그거 안 나니까. 이상하게 준다니까. 막 뭐? 응. 아 또 또 또 투명쟁이 들어오겠다. 일본밖에 안 남았다. 아 저 한대가 왜 안 맞냐고. 아직 10킬 아직 10킬. 우리 왼쪽. 짤랍짤랍. 왼쪽 방 안 해. 오. 개피. 아이. 개피 개피. 멀리 간다. 쫓아가지마. 나 살려줘. 아니. 가피 개피가 쏘라. 나이스 팀 좋아. 어우 스나이. 왼쪽 끝에서 과유 쏴야. 과유. 머리 내밀지 마. 아 저기 한대가 왜 안 맞냐. 쟤한테 자꾸 지내. 직업인가 쟤한테. 내가 이겼지롱. 이겼스. 아싸! 칼날로 따다닥 넣었다. 아 2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. 어 활 괜찮은데? 괜찮아? 어 괜찮아 괜찮아. 바탐까지 끼니까 제가 바탐에 그거 있단 말이에요. 강아 활 조준 보정기. 나는 적초 조준기에 있었는데 갈아버렸어. 어 이거 때문에 써봐야지 하고 써보면 괜찮다.